참나에게 맡기고 삶의 주도권을 놓아버려도 되나요? 그런 건 아닙니다. 참나한테 맡긴다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. 내가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히 사는 모든 걸 참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쉬시라는 게 아니에요. 맡기고 쉴 때도 있어야죠. 살다가. 일 없을 때 맡기고 쉬는데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있잖아요. 그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되 내 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고 하면요. 일할 때 부담도 덜 돼요. 내 일이다 생각하면 그 성패에 내가 내 인생이 좌우되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? 그런데 이거 하느님 일이다 하는 거 알고 내가 일을 봐주는 거예요. 그러면 더 여유롭죠. 더 시야가 좁아지지 않죠. 그러면서 더 일도 열심히 하고 왜 그 하느님 일이라는 거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? 그래서 양심에 맞는 일, 내가 할 만한 일 하시는 거예요. 하면서 하늘한테 그것 맡기는 거죠. 하늘 덕에 합니다. 이 일은 하느님 일입니다. 내가 하고 있지만.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진짜 맡기는 겁니다. 이게 저희 홍익보살 실천지심 14조에 존재의 네 가지 진리 있잖아요.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인 물알라. 내 거 아니에요. 지금 내 생각, 내 감정, 내 호감 같지만 이것도 애고는 그렇게 느끼는 거 맞지만 동전의 뒷면을 보면 다 모두 참나의 작용입니다. 다 참나의 일이에요. 마음을 좀 비우세요. 하느님 일이고 참나의 일이에요. 이게 맡기는 겁니다. 그럼 일을 안 해야 되느냐? 일을 안 해도 되느냐? 아니에요. 열심히 하셔야죠. 그래서 열심히 하신 때 여섯 번째 참나의 현전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. 그러니까 일체를 참나의 일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참나의 일을 내가 돕는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.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일을 내가 돕는다 하고 열심히 하라고요. 하느님 일인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? 남 돕는 일이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인데 그러면서도 그걸 내 일이라고 고집하지 마시라니. 이걸 불교에서는 회양이라고 합니다. 열심히 하되 공덕을 남과 누리고 하느님한테 바치고 하는 거예요. 회양.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훨씬 더 건강하시게 사실 수 있습니다. 보살 마인드죠.